이거 미션 카드인가요? 이걸 뽑고서 여기에 나오는 건 500점에 가장 큰 펀치인가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여기 어김없이 미션 카드랑 한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킹 영스트리트의 묘미죠 그렇죠 이거 펀치킹인가? 미션 카드를 일단 뽑고 미션 카드는 장중근이니까 뭘로 할지 저는 2층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약 300점에 가장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3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와우 300점? 무조건 세게 때린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위바위보에서 처음 처음 하는 사람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태우가 순서 정해줘요 저는 일단 세 번째로 하겠고요 첫 번째는 대열이 형 두 번째는 와이 형 세 번째는 승민이 네 번째 마지막은 정윤이 형이 해주세요 오케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2,3,1,2,3 첫 번째 강도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강도를 잘 봐야 돼 아 이거 처음이라서 하나, 둘, 셋 아 뭐야 야 야 849 849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다음은 저인가요? 네 아 이거 우리가 살살 때려 해 내가 풀파워로 때려도 300 나오겠네 자, 대열이 형 849 큰일났다 자, 갑니다 어 오 오 와 아 야, 이거 이거보다 이거보다 300점이 어려워 아니, 좀 세게 쳐도 돼요 세게 세게 아 아 오 야, 잠깐만 야, 잠깐, 이거 넘어가질 않았잖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야, 근데 그래도 너가, 너가 대열이 형보다 이겨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549점 차이가 나잖아 아, 그걸 몰라 이거 안 쳐 야, 이거 오래네 지금, 지금 현재까지 제가 1등이죠 그쵸 가장 가까운 건 그쵸 형이 몇 점 나 자, 갑니다 자, 600 이제 컨트롤 배신이거든요, 자, 봐보세요 타노스처럼 검지로 쳐볼게요 아 1등이죠 자, 이제 딱방 자, 이제 딱방 대열이 형 딱방 모두한테 다 1등씩 이긴거죠? 그쵸 그쵸 네, 갑시다 진짜요? 자, 한준만 저희 딱 줄 쓰죠 리드 형, 언제 딱방 때려보겠습니다 제일, 제일 약하니까 딱방 때리는게 네 저부터 때려보더라 그쵸 저희가 뭐, 매너 같은 거 없습니다 진심으로 때리는 거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티크다, 얼음이다, 티크 우리 영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양심있게 친적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애교할 때 애교할 때부터 잘 알자는 느낌을 알잖아요 리얼이 형, 리얼 게임은 게임이고요 하시죠 리얼이 형 앞으로도 고마워 보고 항상 고마워요 아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치면 돼야 돼 이제 2년월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아 아 너무 세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세다 자, 다음 바로 아 이거 내가 세게 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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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형들도 이제 앞에서 게임을 했으니까 저희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 미션 카드를 한번 뽑아서 이제 카드는 누가 뽑을까요? 아 막내가 뽑았죠 네 아 막내 저예요? 아 아 뽑았습니다 시 네 미션 카드는 4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아 아 400점에 한대요 형들이 한발 같기 때문에 순서를 참고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그럼요 우선 형이 1등 형이 2등 형이 2등 형이 3등 4등 5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야 오 오 오 298점 김동현 형제기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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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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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다 잘해요? 이제 지범이가 꿀찌고 일단은 지범이가 600점이었나? 한 번 더 많이 찍으면 파울 계속 쓰네 374점이야? 374점입니다 여러분 11등이야 현재 1등이야 현재 꿀 땐 지범이지 지범이잖아 바로 재현이가 생각하니까 안되네 가자 렛츠고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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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딱밤으로 드디어 형의 이만을 맞출 수 있다 제일 가장 센 사람 마지막으로 데리고 싶어 그럼 내가 데리고 싶어 얘도 좀 따갑거든요 따갑긴 한데 안 아파요 제껏 안 아파요 아우 나쁘지 않나? 안 아파요 뭐야? 왜요? 형이야 이거 가능해요? 딱밤에 죽으니까 어 뭐야? 형 야 살려줘 형 날려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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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센 사람 형 밖에 없어요 야 살살해라 살살해라 딱밤중에 양하니까 아악 이상한데? 배웠어 배웠어 자 마지막에 재현이 재현이 정돈 재현이 아파 재현이 정도? 웅 으윽 으윽 가원 여기 다 약하네 아 한번 베이브 끝났습니다 셰이 지금까지 원시차 tweak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흰색 짜자기는 한개 파란색 두개 신기하다 이거 우와 신기하다 감자 미안해 미안해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주민이 흰색 두개 흰색 두개 소름 돋지 소름 돋지 소름 돋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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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렇게 아 신기하다 뭐야 대박이다 신경걸려 흰색깔 하나 흰색깔 흰색깔 맛있어 진짜 맛있어 흐 물어서 쉽다 오케이 흰색 빨간색깔 하나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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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겠네 이거 이거 야 흰색 흰색 흰색